마쌍은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방송된 nhk 연속 tv 소설의 제 91 시리즈 작품이다. 아침 드라마 사상 처음이 되는 순 외국인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된다. 다이쇼 시대, 위스키 만들기에 정렬을 불태우는 주조업 아들이 홀로 스코틀랜드에 간다. 거기서 만난 스코틀랜드인 여성과 아들이 절반 정도 사랑의 도피 상태로 국제 결혼을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주인공은 일본과 스코틀랜드의 문화 차이에 당황하면서도 일본 독특의 오모테나시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인의 미덕도 배워 친일가로서 성장해간다. 본작의 모델이 되는 인물은 니카 의스키 창업자인 타케츠루 마사타카와 그 아내 리타이다. 타이틀 맞상은 리타가 마사타카를 그렇게 부른 것에 연관되어 있다. 무대진은 오사카부의 스미오시 야마자키, 호카이도의 요이치, 히로시마현의 타케하라,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곡가 예정되어 있다. 2014년 5월 7일에 시즈오카 오호이가와 철도 로케에서 크랭크인했다. 본작의 여주인공 선정에 대해서는 오디션을 행하나 그것에 임해 사쿠라에게는 여주인공의 연령은 25에서 40세라는 사실상의 설정 연령 제한을 정하는 동시에 원칙으로서 백인 여성을 기본으로 해 유럽 미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을 바라지만 하프쿼터를 포함해 국적이나 배우 캐리어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이야기의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키워드가 되는 것으로부터 노래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조건으로 바랐다. 그러나 대상은 이미 연예사무소 등에 소속하는 프로 혹은 프로를 목표로 하는 자로 일반으로부터의 접수는 받지 않고 일반으로부터도 모집한다고 하는 오해를 nhk 오사카의 이미지 캐릭터에 의한 트위터에서 부정하고 있다. 2014년 3월 4일에 주역인 카메야마 마사하루 역을 타마야마 테츠지가 아내인 카메야마 에리 역을 샬롯 케이트 폭스가 각각 연기하는 것이 발표되었다. 2014년 4월 16일에 추가 캐스트가 발표되었다. 카메야마가 사람들 히로시마 현 타케아라에서 대대로 술집 카메야마 주조를 경영하고 있다. 그 외의 히로시마 타케아라 사람들 에리에 친가 사람들 그 외의 스코틀랜드 사람들 스미오시 주조 사람들 오사카에서 마사하루가 근무하는 양주 메이커 스미오시 주조. 카모이 상점 사람들 스미오시 주조 위 거래처인 카모이 상점 스미오시 주조가 제조하는 태양와인을 판매 대행한다. 식당 코이노보리 사람들 노노무라가 사람들 그 외의 오사카 사람들 모리노가 사람들 나카지마가 사람들 호카이도 과즙 공장 직원들 그 외의 호카이도 사람들 NHKBS 프리미엄에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